오늘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중구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점차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역시 비가 오는 날엔 운치있게 풍경도 좀 보면서 차를... 시끄럽습니다. 차는 그냥 버려두고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자신의 아이디를 적어주신 구독자분들 중 세 분에게 배틀패스 시즌사를 드리겠습니다. 차 마시러 가는 흑우 억제. 여러분들 혹시 이 뒷모습들이 익숙하신가요? 저는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아 여기 이름들이 어차피 다 보이는구나. 아 내가 그냥 공개할게요. 악뚜! 소멸! 그리고 일큐! 아 일큐야 너 그거 어떻게 레이지블레이드 뒤로 든 거냐? 아 이건 딱 저만 가능한 민족 대대로 내려놓은 술법. 아니 얘 또 이상한 버그 찾아내가지고 레이지블레이드 혼자서 뒤로 들고 있어. 아 아무튼 갓 소멸삼아와 함께하는 이번에는 재난에서 살아 함께할 컨텐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배드워즈에서는 지금 자연재해 모드가 생겼습니다.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리고 창모의 메테오도 떨어지며 그치만 이 모든 것을... 어 뭐야 우리 넷이 다 동시에 죽었네? 이 모든 것을 살아남으려고 하는 컨텐츠인데 시작과 동시에 또 죽어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메테오가 무수위만이 떨어지는 자연재해도 있으며 도네이도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자연재해도 존재하며 하늘에서 산성비가 미친듯이 떨어지는 자연재해도 존재하며 어둠의 공허가 끝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며 데미지를 주는 자연재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이 4명의 남자들은 모든 자연재해를 뚫어내고서 어떻게 해야 자연재해를 쉽게 쉽게 이길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인터뷰부터 할게요. 자연재해의 이마는 악두님의 인터뷰 어 뭐야 자연재해의 이마는 악두님 한마디 해주시죠. 오 죽어버렸네요 자 공허 속에서 지금 빨리 한마디 사실 공허는 제가 일으켰습니다. 뭐라는 거야 나가 자 일큐님 한마디 해주시죠. 자연재해의 이마는 각오 시차가 말을 했어 자연재해의 이마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소멸삼아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유튜브에 영상을 울린다 프로 유튜버의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성비를 맞으며 안그래도 지금 탈모였어요. 보시다시피 여기 머리카락이 없어요. 한번 열심히 자연재해를 뚫고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나 또 죽었네 네 아무튼 자 그러면 다같이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드가자 하는거다 자 드가자 어 뭐야 죽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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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제군들이요? 그러면 우리 자연재해의 특화된 사기 키트로 한번 변신을 해보자고 변신 오우 보시다시피 베이커 멜로디 멜로디 그리고 쉴더까지 이렇게 자연재해를 버티기 위한 최강의 키튜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1Q님 쉴더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메테오 다 막아주겠어 아우 메테오를 쉴더로 막겠다는 이 어마무시한 각오 악두님 베이커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메테오 사과면 그만이야 아아 사과로 다 버텨내겠다는 강력한 콧수염의 의지 도멸님 멜로디 키트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아픈 팀원을 뒤에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아아 요즘 멜로디가 버프를 받았습니다. 힐을 하면 자기 자신도 힐이 된다는데 스스로 힐을 하기 위해서 멜로디를 꺼는게 아닌가요? 네? 아 불켰다 사실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멜로디 스킨까지 껴서 멜로디 키트를 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드가자 와아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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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모드 가봅시다 아 야 이거 근데 되게 빡센데 진짜 자연재 깍지지마셈 자연재 귀엽네 레이테오 야 야 야 이거 토네이도 시작부터 토네이도네 나 일단 왼쪽 다이아도 갔다올게 야 소멸아 오른쪽 다이아도 가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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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큐하고 악두 쟤네들은 다이아도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살길 바쁜 애야 레이페디 오따라 집이 지켜진 아 토네이도 아 나 무섭지 않다 어 잠깐만 토네이도 나 다이아몬드인데 토네이도 안된다 콜라보로 서바비 아니 이거 토네이도 아 나 언제까지 돌아가는거야 어 이제 끝났어 아 죽었다 다시한번 갔다올게 어 잠깐만 어 야 나 양털 없는데 나 어떻게 돌아가지? 나 돌아갈 양털도 없어 어 빨리 캐나야돼 미리 어 잠깐만 나 숨어있어야돼 아이구 타이프 칸을 구하러가야돼 아니 나 지금 블록 하나로 버티고 있었어 오케이 살았다 나 나 나 여기 구해줘 나 블록이 없어 아니 빨리 와줘 와줘 난 귀를 부수겠다 아니 소멸아 너도 거기 갇혔어? 오케이 오케이 빨빨리 더 이상한 자연체에 오기전에 빨리 너네가 와줘야돼 어? 이기세요 아니 아니 야야야야 빨리 와줘 어 살았다 오케오케 어이씨 너도 왜 트랩선치할려 이거 뭐야 아 까불 이제 무난하게 유성만 맞지않고 잘 돌아가면 이거 뭐야 따가 가위바위보면서 진사람 나가서 엠메랄드 4개 먹고 오기 오케오케오케 자 어떻게 할까면 내가 채팅창이다가 3 2 1 칠거야 그러면 다들 묵묵묵묵 찍찍찍찍찍찍찍찍 빠빠빠빠빠 할줄 알지 아오케오케오케 나는 미리 쳐놔야겠다 나는 남자라면 이거지 오케 나는 미리 지금 복사해놨고 3 2 1 치세요 3 아 유후우 뭐지? 악수 뭐야 악수 왜 안쳐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늦게냈어 늦게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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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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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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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니 안돼 요기고 트럴 있어 트럴 아무나 나갔었어 아 지금 빨리빨리 양털서고 올라가야돼 오오오 아 이거 문을 미리 열어 놓자 아 물도 없었군요 아니 밀 왜 닫아놔 악수 갈바면 썼으니까 빨리 에메랄드 4개 먹고와 아 오케오케 다녀오슈 내가간다 멧대요 아 첨대지키기 참고를 피해서 여왕 첨대서워도 혼자 먼저 나가는 팀원이 제일 죽거든요 에이 설마 뭐 줄어서 오겠네 난 절대 시체로 돌아가지 않겠어 오 사라졌어 알겠습니다 에메랄 4개 주세요 빠이빠이 아니 그거를 왜 안돼 안돼 소멸이 도와준 게 떨어진 건 뭐야 어 아 이거 물리지 문 들어오게 문 들어오게 문 들어오게 막아 에이 에이 어디에 들어오려고 어딜 산성빌이 피해 들어오려고 안돼 안돼 아 아 아 노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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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여기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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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우 가이스 아 헬로우 가이스 헬로우 가이스 어 플리즈 헬미 이거 이거 그냥 살아남는 거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아 근데 소멸이 그 와중에 그 철가 부분 좀 안 했잖아 아 아 와 혼자 철 먹어가지고 철가 부분 이런 상황일 때는 원래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오오 서바디 헬미 다이아를 먹고 올 땐가 나는 그러면 지금 빠르게 이 혼란의 틈탄 레드팀 침대를 부수고 소멸스? 레츠고 레드팀 침대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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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아 아니 아니 잠깐만 곰우 곰 Operations 아니 wow 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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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퐁님 뒤에 친구인가요? 어 잠깐만 나 근데 양털이 부족한데?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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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네이더? 오 툴레이더 피해서 자 자 지금 레드팀 지금 훈련을 틈타 도끼 들고 지금은 바로 FBI 오픈머 FBI 오픈머 바로 그냥 레드팀 끝내버리기 아 지원군 도착 어 쉴더 쉴더 아 쉴더가 아니라 머리 깨끗 죽었어 자 자 자 자 아아 렐러디 렐러디 자 자 자 자 시원하게 토네이담 탈까 싶어 소멸아 일로와 일로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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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로 자 오 어우 큰일 날 뻔 어우 큰일 날 소멸 지금 레드팀 혼자 한 명 남아있는 것 같은데 저거 그대로 냅둘 순 없지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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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일단 나무 뒤로 오 잠깐만 야 레드 쟤 화나가지고 우리팀 침대 부숴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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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을 또 불렀어 이것이 실력차이? 자 이제 그린가자 그린가자 스메라 그린가자 어머 저쪽 돌을 봐 초록색이야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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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 락스타 아머 침대 뿌시는 락스타 오케이 잡아 잡아 잡는거야 잡는거야 오케이 소망이다 어떤 자연재해 우리가 휘말릴지 몰라 우리 깔끔하게 옐로하면 갈까? 준비됐어 소? 물론이지 소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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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머 락스타 아머 락스타 자연재해가 저쪽에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텔레폴로 쓱 가버리는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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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신나게 힐더 그렇게 너만 춤춰? 나도 춤춰래 방배 댄스 어? 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자자자 힐 주고 힐 주고 힐 주면서 힐 하면서 힐 하면서 저기 상황도 똑같다 저기 저쪽도 똑같은데? 야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침대를 깨러 텔레폴트하고 들어가서? 어? 앞이 보이지가 않아 위치가 어디야? 힐로 버텨야 돼 힐로 버텨야 돼 어? 나 죽어 버렸다 이렇게 영상이 마이 있습니다 빨리 소멸아 푸셔 할 수 있어 너는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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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벗겨내는거야 벗겨내는거야? 복수다 아파요 아파요 어? 아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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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믿고 있겠다 소멸에서 넌 할 수 있어 소멸에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You can do it 소멸 나이스 50도 자자 라스트 한명 라스트 한명 라스트 한명 로가면 나이스 아 이거지 괜히 침대 부실려고 욕심부렸다가 죽었어 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이커 키트 아무리 사과를 열심히 먹어도 실력이 딸리면 죽는거는 매한가지입니다 어? 쉴더 아무리 열심히 쉴드를 들어도 메테오나 토넬도에 맞으면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어? 소멸 아무리 멜로디로 열심히 자기 스스로 힐을 해도 토넬도에 맞으면 모두가 평등하게 죽습니다 강태풍 아무리 열심히 텔레폴로 상대방 침대를 깨려고 해도 공우가 올라와 버리면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 배드워즈 게임을 포기할 사나이들이 아니시오 여러분들 또한 아주 독한 마음으로 자연재해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간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앞날을 창창하게 비출 거니까요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모두 강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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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요 오 렛츠고 오오오오